와 너무 예뻐 생각이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친구가 준비할 동안 저는 편집을 해볼게요 조심히 편집 여행에서도 멈출 수 없는 편집본능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는데 씨바가 가지고 나갔다고 여기가 쎄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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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그르릉그르릉 하고 있어 씨바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이여가지고 저희가 어제 한국마트에서 샀던 이 짜파게티랑 간짬뽕을 끓일겁니다 라면 매니아들은 이 조합 아시죠? 근데 언니가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짜파게티를 끓이러 가볼게요 진짜 오랜만이야 간짬뽕에 짜파게티 좋아 짜잔 진짜 오랜만이야 간짬뽕에 짜파게티 좋아 그리고 그리고 이따가 암스테르담에서 친구가 오면 근처에서 만나서 디너하고 라라랜드에 나왔던 재즈바를 갈 거거든요 아마도 오늘은 그쪽 주변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는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도로는 건가? 어? 진짜? 카페드 플로르 되게 옛날부터 문인들이 예술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커피 마시고 그랬다는 곳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해요 이게 진짜 김치 같이 하는데 아... 스포츠는 스포츠가 스포츠가 와 제본 진짜 잘했다. 정말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악티스틱한 일러스트도 그쪽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갑자기 프랑스 느낌 나는 데 있다가 요런 데 오니까 기분이 묘하네. 와 너무 예뻐. 이런 디테일도 너무 좋다. 지하가 이렇게 보이게. 아울렛이에요. 앞에서 아울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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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는 갱스부르를 기념하는 벽화 같은 게 있는 갱스부르가 살았던 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꺾으면 셀지 갱스부르 하우스가 나와요. 두세 정도 WWW. 아울렛. 뭐요? 여기 뒤에 집이 너무 예뻐요. 한 달에 3,000유로 둔다는데 줄 수 있을 것 같아. 예쁘다. 이런 사람들이 직접 사는 곳에 또 내가 만약에 여기 살면 이런 데 살고 싶다 할 만한 동네에 와서 있으면 상상이 돼. 아, 나는 저런 집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되고 그래서 그게 좋아서 사람 사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피를 마시러 갈까봐요. 슬슬 카페인이 고프다. 아, 내꺼.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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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 아, 내꺼. 내가 너가가 자기만 있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거리가 뭔가 예쁘다 아직 안 나왔네 재밌다 까르티의 박물관 이 안쪽 길을 다시 들어가서 가보자 안쪽이 더 사실 해봤던 것 같아 게장 어떻게 아름다워 인정사정없는 그녀 여기 되게 예쁘다 내가 찍어줄게 여기 잠깐만 사봐 언니도 저기 한 번만 사봐 뒷모습 이런 거 찍어 올라가 올라가 나한테 생각 없어? 까매요 각자 독일은 독일만의 그게 있고 스위스 가면 스위스만의 그게 있고 너무 예뻐 뒤에 미쳤어 근데 진짜 색감이 이쁘다 나는 왜 미술이 발전했는지 알 것 같아 보이는 게 예쁘니까 그려보고 싶어서 썼을 것 같아 진짜 와 와우 이런게 더 추억이지 않겠어요? 아이스크림이나 먹을까? 바티의 그림이래 라클렌의 파티 아이스크림 불었는데 우리가 안 불었어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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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다 먹어봐 여러분 제가 드디어 재린아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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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야 여기야 나 여기가 꼭 오고 싶었던 거거든 나 여기가 꼭 오고싶었던 거거든 비쥬얼에 있는 거 비쥬얼 다행이네 랩 이곳은 다행이네 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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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거든 저기 그래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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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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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